와 여기 꽃도 입으면 되게 예쁘다 딱이다 눈 높지 마시지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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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리 나갔는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도와줘요 도와줘요 마이 나갔어 와 여기 수영장도 있어 우와 진짜 아니야 우와 포스 포스 애리 whis 눈썹이 진하니까 내가 디테일 살려서 지금 네모나게 그려야지 턱 쳐줘! 오오오오오 턱 치즈 유이구 예이구 크니까 한쯤 나름 닮은 코에크 나와도 진짜 뭐가 이쁜데 코에크 낫게 그렸어 왜 내 이빨 황리만들어 보니? 나 왜 유형제 만들어? 이빨을 그릴 색깔이 없어 이렇게 조폭 같기도 한데? 내가 좋아하는 옷 입었어 반팔인가? 반팔이야 나 되게 롱달인가 봐 반팔이야 왜? 무서워 나 이마 저렇게 안 넓어 왜 나의 창작에 지금 나라면 이게 됐어? 어 됐어 난 진짜 나랑 똑같이 생겼어 똑같이 생겼지? 그리고 이거 바지 무슨 바지 입을래? 나 청바지 청바지 내가 청이라 그랬어 완전 초록색깔입니다 이거 청바지야 신발은 뭐 신을래? 회색깔 나 신발은 회색 신을래? 어 회색 없네 그러면은 보라색 신을래? 그래? 나 중국인이야 약간 되게 화려한 스타일이 중국 스타일 같은데 그치? 청바지 청바지 색깔이 이 색이지 몰라 청바지는 청색이지 뭐니? 파란색? 그래! 아 그래? 몰랐네? 이거? 아니 이미 나 이거 이미 청포도 바디 입었어. 근데 되게 느낌 비슷하지? 특히 이 얼굴. 짜잔 완성. 진짜 사랑으로. 예뻐. 사랑해. 쪽. 그럼 내가 그려볼게. 자기는 얼굴이 동그래. 디스야 디스? 동그래 동그래. 동그라미. 머리는 이렇게 생겼어. 내가? 내 머리가? 지금 이렇게 돼있어. 이렇게. 이렇게. 제법이네. 그런데. 다운펌을 안해서 튀어나왔어. 디테일이 살아있네? 어. 머리가 좀 더 이렇게 길고. 다운펌을 안해서 튀어나왔어. 진짜. 아니 나 디스하는 거 장난 아닌데? 근데 좀 그림이 나보다 잘 그리는 것 같아. 나. 나 8살 때 과외를. 과외받았어. 미술과외를. 그래 8살 때. 나의 길이 아닌가. 대단하다. 자기는 눈썹이 없어. 진짜. 희이. 모나리자야. 아 이것도 되게 친하게. 진짜. 고맙네. 친하게 해줘서. 응. 응. 눈이. 고양이야? 내 눈 사이가 저렇게 멀어? 뭐야 저거 단추야? 다시 그릴겠다. 아니야 그냥 해. 우리 다시. 코가 높아. 좀 잘 맞지? 잘 맞지 근데. 잘 그려줬는데? 즉. 그리고 입술이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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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갛고 커. 입술 작은데? 말하고 그림하고 다르잖아. 지금 크잖아. 알겠어. 엄청 빨개. 안 발라도 엄청 빨개. 좀 닮았지? 어. 코 끝에 점이 있어. 고소형이야 내가. 콧구멍처럼 그려졌다. 원래 한 개인데 두 개 그려졌네? 진해졌어. 몰라. 자기는 뭐 입을. 뭐야. 그게 뭐야. 몰라. 목도 없어 나는? 목. 거북목이야. 거북목. 이렇게 어깨가 단독으로. 거북이야? 어 거북목이야. 이렇게 어깨가 단독으로. 거북목이야. 나팔바지 같은 나팔 무슨. 나팔. 배가 나왔어. 배가 나왔다고? 배가 나왔어. 옆으로. 임실했어? 어. 그래 자기는 분홍색 바지 입어. 그래. 나 다리 긴데. 다리가 긴데. 자기가 긴데. 나 앉혀주는 거야? 고맙네? 앉았다. 어 앉았어. 되게 편안한 느낌이야. 그치? 어. 시계 찼어. 검정거. 나한테 맨날 하는 말은. 그건 너지. 내가 이거 언제 찡찡돼. 언제 안 그랬어? 오늘 아침에 그랬어 안 그랬어? 언제? 오늘 아침에. 언제? 그리고. 사랑해. 맨날 이렇게 하고. 알겠어. 잘했어. 그쵸? 같이 찍은 거래. 빨리 좀 열어봐. 너와 나. 난 다리가 짧거든. 나 얼굴이 차가기 근데. 이빨까지. 노란색 이빨. 나 왜 황리 만들었냐고. 왜 황리 만들었냐고. 그ように. 자역.